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보실까? 주가새끼 이거 먹을라 그랬지 진줄부터 잘라주마 한번만 더 건드려봐 이거 뭐다 우리 혹시 하나는 죽었다 그게 너일거야 아마 니가 원한거지? 이게? 자 더비 더비 지져주네 아 그래 나도 반가워 그래 이제 빵이 없구나 너 그럼 죽어야겠지 친구야 응 이 생각도 그렇지 다시 한판 해보자 2라운드 하자 이거지? 그래? 아야 좋지 자 이번에 신발도 있어 좋지 흐앗 아우 아우 이게 야 나 안 밟았어 빛이라고 풍 없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클 내꺼지 아 야 위클 어디갔어 일로와 일로와 누나 어디갔어요 아 죽어서 피해줬네 아 위클을 먹었어야 되네 버프 때문에 먹는거거든 사실 아 아 아 아 진작에 나왔으면 아 이클 맞췄으면 잡아놨는데 이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해 오 잡았다 이러면 땡큐 이걸 들어와 주네? 와 나 이거 진짜 못 컸는데 실력으로 승리하는? 어 내꺼지 경검을 드리면 라이터가 너무 많아 아 휴가 너무 어렵다구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입죠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아 저거 이거밖에 없어? 이러면 손해인데? 이러면 손해인데? 이러면 손해인데? 아 아 아 아 제가 근무 시간 더 많지 않을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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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집중 좀 많이 뛰고 이겼다 이제 둥글게 둥글게만 하면 돼 끝났어 아 네 맞어 어 미친 2레벨 됐어 어 미친 2레벨 됐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빈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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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굶고였어 아 그래서 빼앗도 나 아 아 알 이렇게 둘마창 볼래? 연쇄 처치 중입니다 얘들아, 어째? 가겠네 너 여기서 인성존이야 못 잡아 어 뭐야 개쩌랬네 공 써 공 써 공 써 공 써 공 써 없으면 죽어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오 쏘 Roi 사막 유타 물 게한 가상 루 미아 기사가 예ligh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